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혹시 일기에서 나왔던 스타팅 포켓몬들을 알고 계십니까 파이리 이상해씨 꼬부기가 있죠 네 그 꼬부기가 최종 진화한 것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막 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라 네 지금 몰꼬리 말이 아니죠 자 그럼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거북왕은 거북왕인데 그냥 거북왕이 아닌 메가 거북왕을 준비했습니다 네 메가 거북왕 근데 이 친구가 메가 진화를 하기 전에는 대포가 하나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메가 진화를 해가지고 주포가 3개가 됐어요 원래 일반 진화체는 대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보니까 약간 팔이 약간은 움직이네요 약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거북왕 친구구요 생긴 것과 다르게 얘는 거북 타입의 포켓몬 이죠 보니까 여기에 주포가 달려있고 여기 손목에 주포가 3개가 달려있는데 여기서도 물이 나오는 공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얘 주 기술이 하이드로펌프 뭐 이런 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 지배랑 팔뚝에 총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등껍질은 좀 단단해 보이고 네 배는 이렇게 생겼구요 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 옆모습은 등딱지에 가려진 거북이죠 옆모습 팔에다가 등딱지를 새겨 놓은 이유는 뭐죠 네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북왕 등딱지는 여기 이게 핵심이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토시 팔토시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리는 생긴 것과 다르게 두툼하게 생겼어요 네 다리는 좀 두툼하게 생겼고 꼬리는 이렇게 두껍게 묘사가 되어 있죠 꼬리가 살짝 두껍고 다리가 근육으로 되어있는 포켓몬 같습니다 네 발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발쪽은 하얗고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고 3인방 3연발 주포가 달려있습니다 네 이걸 다 쓰는 거 다 쓸 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 있구요 턱에는 이렇게 턱관절이 묘사가 되어 있구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이가 귀가 있나 거북이한테 귀가 달려있구요 조금 독특하면서 멋진 포켓몬이네요 이 친구는 스타팅 포켓몬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1기 1세대에 나왔던 포켓몬이에요 네 1세대에 나왔던 처음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스타팅 포켓몬 중 하나에요 그거를 최종 진화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거죠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메가 진화 풀리면은 일반 거북왕으로 변하기도 해요 일반 거북왕은 주포가 하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메가 진화한 모습이 더 멋있는 포켓몬들도 많아요 되게 어떤 포켓몬은 메가 진화를 해야 빛을 발하는 포켓몬들도 간혹 있답니다 이 친구도 은근히 메가 진화를 하니까 멋있네요 꽤 괜찮은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예를 들면 닌텐도 같은 경우에 스타팅 포켓몬 가끔씩 고르잖아요 거기에서 꼬북이 이상해씨 뭐 이런 계열의 애들이 스타팅 포켓몬이라고 해요 그 스타팅 포켓몬을 키우다 보면은 진화를 하게 되고 그 최종 진화 다음 진화가 메가 진화에요 네 자기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그러한 진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멋진 거북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에겐 스타팅 포켓몬 거북왕이 있습니다 안녕 빵 와 주포 멋있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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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